안녕하세요.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Five Nights at Freddy's Awakening 프레디 1탄 애들인 것 같아. 얘네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조금 귀엽게 생겼는데? 좀 징그런 것보다는 귀엽게 생긴 그런 느낌? 그리고 프레디 피자 가게가 폐쇄된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공이 피자 가게를 찾아가면서 겪는 내용이라고 해요. 스토리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Game 프레디 피자 가게에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맨날 고용만 해. 그래도 한주에 100달러로 주네. 그래도 괜찮은데요. 머리가 일단 딱딱한 사람만 지원하세요. 첫번째날 12시 깔끔? 프레시라이트가 있구요. 왼쪽에 톡시미터가 있어. 가스미터도 있네.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정면은? 정면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그리고 왼쪽. 마스크 쓰면 숨이 차는구나. 숨 올라가네. 왼쪽에 카메라. 브레디. 치카 보니. 세명 서있어. 움직인다. 카메라 움직이네. 카메라 자동으로 움직여요. 개슴스리한 보니 기타 들었어. 기타 틀려 그랬어. 손도 그냥 토실토실하니. 손도 크네. 치카 있구요. 2번. 오마이. 골든 브레디. 아저씨. 나술 하셨나요? 대자로 뻗으셨는데. 피곤. 잠은 좀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아저씨.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숙박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여기 엔도도 앉아있네. 3번. 홀. 홀은 까무짭잡해. 아무것도 안 보여. 8번. 무유. 뮤직박스 차지. 뮤직박스 갚는 건가 봐. 여기가 퍼펫 있는 방인가 본데. 뭔가 인형 조그만 거 두 개 있고. 4번. 여기는 뭐 전등 하나 있네. 그거 어두워 굉장히. 6번. 5번. 이거 뭐 오이지를 담아놨니? 오이지를 담아놨어. 여기 오른쪽에 이 아저씨. 이 아저씨 뭐 있었는데. 뭔가 왕관을 썼네. 아 이거 뽑기인가 봐. 뽑기 이거 돈전 넣고 돌리면 나오는 거. 뽑기. 동글동글한 아저씨가. 동글동글한 걸 뱉어내고 있어. 배로. 6번. 여기는 폭시 같은데요. 커텐 있지. 굉장히 어두워. 8번 왜 느낌 띄었더니. 오 마이. CCTV보다 죽을 뻔. 금방 되는데 이거. 7번 뭐지. 여기 환풍구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와. 2시 됐어. 이거 되게 빨리 다네 이거. 큰일 났네. 오. 쳐다봐. 아까 앞에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 헐. 셋이다. 셋이다. 이봐 또 앞에 보고 있죠. 이번이 앞에 보지. 자. 어. 뭐야. 왜 지금은 또 나 안 쳐다봐. 얘네 뭐야 이거. 시그널 로스트. 본이 사라짐. 본이 어디 갔어. 본이 여기 있다. 이거 신경 쓰이네 이거 8번. 8번 신경 써야 돼요 이거. 계속 감아줘야 돼. 출발. 하하.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오고 있다 이거지. 감기요. 2번. 일단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골든프레디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그것도 이렇게 낮술을 한 잔 하신 채로. 자. 3시. 4시 됐다. 어. 본이 사라진. 어디 갔어. 온 거 아니야. 안 왔는데. 어디 있을까나. 5번. 6번. 7번. 안 돼. 여기 되게 깜깜하다. 뭔가 좀. 여기 있네. 보니. 뭔가 여기 CCTV도 좀 밝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아쉽게도. 이 경고 소리는 근처에 왔단 소리. 바로 내 앞에까지 왔어. 보니. 감아야 돼. 감아야 돼. 4시. 여기 있어. 7카도 사라짐. 알았는데. 7카 어디 갔어. 7카 여기 있어. 7카는 오래 있고. 지금 보니 신경 쓰인다. 보니. 보니가 내 앞에 있다. 5번. 카메라 5번 방에 있다. 여기. 어머. 뭐야. 환풍구 타네. 얘 환풍구 타. 환풍구 타. 눌러. 니타. 이거 빨자고. 아. 라빈스. 7번이 있어. 7번이 있어. 뭐야. 직카라 언제 왔어. 어? 보니 직카. 보니 직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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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3.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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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단순한 것 같은데. 귀엽네. 7카드 아까 여기 있었잖아. 보니 여기 얼굴 내밀기 전에 미리 써야 되는 거야. 이미 얼굴 내밀면 난 금이 이미 늦은 거지.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봐. 카메라를 바꾸기 전에는 앞에 보고 있다가 한 번씩 나를 쳐다본단 말이야. 경고음 울리기 시작했죠. 여기 왔죠. T카드 여기 있다가 바로 내 정면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야. 3번에서 이렇게 오고. 보니는 5번에 가서 7번에 환풍구를 산다고. 그치? 자 5번 여기. 자 여기 시그널 로스 떴죠. 그러면 사라졌다는 얘기고. 왔다는 얘기야. 왔지? 자. 자. 환풍은 탔어요. 환풍은 탔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 여기 있다는 얘기. 여기 있다는 얘기. 자 여기서 한 번 더 환풍 소리가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이미 온 거야. 여기 온 거야. 그때 마스크를 써야겠지. 그때까지 계속 감다가. 시간상 이게 되게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아 근데 시카소 신경 쓰인다 이거. 아직 여기 있어. 됐다 탔다. 써. 아 나 근데 마스크 나왔어. 가스 가스 가스. 다시 써. 가스 가스 가스. 갔어?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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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나이스? 넘긴듯 넘긴듯. 옳아인? 여기 있네 치카? 보니는 보니는? 보니는? 없지. 오케이. 일단 내 근처에는 없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보니? 나이스. 와 이거 처자한 날 밤 5시부터가. 가스에 더 숨죽여 죽을 수도 있어. 오. 뭐야? 어? 치카? 어 움직인다 하면. 뒤에 뭔가 빨간눈이 보이는데? 어? 여기로 움직여줘. 보니. 자치카. 자치카 우보니. 지금 주인공이 이걸 쓴 것 같은데? 어? 어? 내가 볼 땐 이거 프레디 시점인 것 같아. 프레디. 프레디 보통 자치카 우보니잖아. 프레디가 서 있었을 때. 그거 같은데? 뭐야 그럼 프레디 얘가 나야? 얘가 난가본데? 그치? 와 멜로디 주는 거 봐.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이거요? 여전히 이틀 밤도 뻗어져져 있는 골든 프레디. 나수를 즐기는 골든 프레디. 집에 가자. 숙박비는 5만원 추가다. 비싼 피자 가게야 노랑노랑하게 생겨가지고. 보니 사라졌어요? 보니가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네. 이틀 날부터. 잠깐만 왔나? 안 왔어? 일단 출구는 되게 간단한데. 오늘 애들이 오는 데는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이게 빨리 달아 빨리. 빨리 다니까. 타이밍을 딱 맞춰야 돼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지. 헉! 어?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아무 생각 없이 뮤직박스 감다가. 아 폭시. 아 이번엔 폭시도 나오는구나. 아 뭔가 경고음은 뜨긴 했는데. 내가 경고음은 무시했어. 폭시가 어디냐면. 아 여기네 여기. 여기서 출발수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이제 6번도 봐야 돼 6번. 요주의 카메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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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폭시 잡았다. 아 폭시는 빛으로 막아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가면이 아니라 빛으로 막는 거였어. 갔지? 근데 보니가 이제 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거든. 치크 안 보이고. 프레디만 있어. 자 환붕 타는 소리. 한 번. 한 번 더 타면 온다는 얘기야. 한 번 더 타면. 와 폭시 또 오고 있었어. 가인 녀석아. 가인 녀석아. 환붕 소리 들어야 돼. 폭시 자주 오네. 또 탔지? 가면. 왔지 왔지 왔지. 쓰고 빨리. 감고. 쭛. 감고. 쭛. 감고. 쭛. 이거 폭시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감고. 쭛. 쭛. 이봐. 잡혔지 잡혔지. 폭시 지금 2시밖에 안 돼서 몇 번을 오는 거야? 어? 그나저나 치카가 왜 안 보일까요? 치카? 치카 어디 갔을까요? 치카 홀에 있네? 좋아. 보니가 이제 환붕을 탄다. 어 치카 왔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왔다는 소리. 어어? 써? 써볼까? 잇?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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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혹시. 혹시 보냈지? 혹시 보냈지? 환붕을 타는 소리.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치카 치카 치카. 치카. 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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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붕하는 소리. 세지. 가는 소리. 환붕.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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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틀밤밖에 되지 않은데 엄청 바빠. 네시. 폭식이 잡혔어. 어. 폭식이 자주 다니는 프레딘을 또 처음 보네. 환붕. 환붕하는 소리. 헉. 뭐야. 치카 탔어. 치카 탔어. 들어갔나봐. 아닌데. 본인 아니잖아. 본인 아니잖아. 여기야 여기. 치카 있어. 치카. 폭식. 치카. 폭식 잡혔어. 폭식 잡혔어. 보내고. 감고. 쭉. 그렇지. 됐어. 한 번 더 와서 쳐야 돼. 가는 소리. 와. 이거 소리 잘 들어야 돼. 소리. 넷이. 막았지. 오. 침. 본인 왔어. 본인 왔어. 본인 왔어. 본인 탄한 소리. 환붕. 가는 소리.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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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방금. 좀만 더하면 죽을 뻔했어. 좋아. 보냈어요. 자. 7. 없지.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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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치카는 여기서 내가 후레쉬를 맞추면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치. 한 분구. 한 분구. 한 분구. 아직 안 돌아왔어. 한 분구. 타고 있는 중.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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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와. 쫄링쫄링한데. 단순하면서. 엄청 빨리 다니까 게이지가. 빨리빨리 봐야 돼. 빨리빨리. 미니게임? 하하하. 지금 쳐다본다. 이상하지? 네가 알고 있던 프레디가 아니지. 하하하. 본인도 보네. 뭐 의심스러워? 나 프레디야. 어떻게 증명할까? 내 배라도 보여줘야겠니? 배불뚜기 프레디? 배불뚜기. 의심의 눈초로 날쳐나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하하하. 우리 원데이 투데이 같이 지냈던 것도 아니잖아. 하하하. 3일 밤에 뭐가 있으려나? 3일 밤에 뭔가가 추가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폭시는 아직 잘 자고 있고요. 얘가 움직일 때가 될 것 같은데. 안 움직이네. 아. 본인 벌써 사라져. 이거. 이거. 뭐야. 벌써 경구음 떴어. 허어. 잡힐 뻔했잖아. 폭시. 저리가. 어. 본인 어디 갔지? 아. 본인 여기 있네. 화목운동 하는 소리. 본인 안 써. 폭시가 엄청 안 가네. 비치고 있어야 되나 봐. 아. 좀 오래 비치고 있어야지 가는구나. 잠깐 비치면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어. 왔다. 어. 프레디 움직였다. 아하하. 여기 했나요. 프레디. 아하하. 갑투? 어? 거기 뮤직빅스방이 왜 갔어? 프레디. 거기 퍼펫방이야. 오마이 주기빵? 폭시 왔어? 얘는 어떻게 막아야 되니? 어? 너 설마 뭐. 전기를 빼간다던지. 내 배터리를 빼간다던지. 그러지 않겠지? 환복어 탔다. 환복어 탔다. 환복어 탔다. 본인 탔다. 본인. 본인 안 돼요? 가면 술고 도시. 어? 프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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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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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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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니? 얘 안 가니 왜? 얘 안 가는데? 어? 환복어 애는? 환복어 애는 없어. 뭐니? 써야 되니? 아닌데? 안 가는데?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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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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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이렇게 먹는 거 맞어? 맞지? 환복어 애는 탄 거 같은데? 본인 안 내? 치카. 들어왔어. 말았쥬? 깜짝이야. 프레디야. 너 거기 아니면 정문 둘 중에 하나구나. 어. 치카 치카. 치카 신경 쓰기. 온라인 3시. 혹시? 혹시 쭉 비춰야지 사라져요. 이렇게 쭉. 오랫동안 비추면 안 사라지네? 나 배터리 다 먹었어. 아 나 배터리 한 칸 밖에 안 남았는데? 3시. 뭔 소리지? 발 소리 났는데? 삐렁삐렁거리는 소리는 경구음인데? 근데 근처에 왔다는 얘기인데? 안 보여. 치카 있구나. 치카. 치카 있어서 그렇구나. 온라인. 환풍구. 치카 타네. 환풍구. 치카. 치카. 포시. 포시 잡았지? 프레디 엉엉거려서. 프레디도 올 준비. 탔다. 탔다. 프레디 왔다. 프레디 왔다. 프레디 왔다. 빨리 남고. 들어오려고 그러니? 아 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5시. 아 뭐야 안 갔어. 아아. 뮤지 박스. 뮤지 박스. 뮤지 박스. 뮤지 박스. 어? 어? 혹시 잡혔지? 혹시 잡혔지? 깜짝이야. 프레디야. 뮤지 박스 봐. 안 가면 안 되겠니? 뮤지 박스 감자 깜짝 놀랬다. 네 얼굴 보고. 치카 갔어요? 간소리. 본인이 바로 들어왔네. 본인이 들어왔네. 본인이 들어왔어. 본인이 들어왔어. 본인 간소리. 온라인. 자 5시. 1번 없지. 제발. 자 6시 1번 직전. 내가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든가. 어? 갈려면 가든가. 어? 1시간째 서있니 거기서? 들어와 피자로 한쪽아 줄까? 어? 프레디야 배고파? 어 누가 들어왔는데? 잠깐만 꽃이 잡혔어 아 본인 들어왔네? 프레디는 그냥 간듯 들어왔다 프레디 들어왔네 프레디 이게 클리어 빰빰빰 예 아예 앞에 다 서있네 얘 프레디 아니야 확실해 지금 그런 표정인데 맞지? 얘한테서 인간 냄새가 나 얘 곰팅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런 표정인데 그치 뒤에 이거 누구지 이거 빨간눈? 조명인가 그냥? 야 다음에 나 이거 가면 열어보겠는데? 그쵸? 이번엔 3일 밤까지 깨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근데 프레디랑 치카 갑툭티 못 봤잖아? 어떨지 한번 보자고 치카 탔다 치카 탔다 치카부터 봅시다 갑툭티 널 위해 내가 가면을 안 써줄게 프레디도 왔네? 누구부터 봐야 됨? 어? 어? 잠시 고민한 사이에 치카가 먼저 들어왔어 프레디 들어온다 가면 안 쓸게 들어와 프레디야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어? 가면 안 썼는데? 어? 아 깜짝이야 타이밍 러시를 하네 갑툭을 지지지 하고 탁 나오는게 아니라 지지지 하고 어? 뭐지? 하는데 탁 튀어나와 이 녀석 이 녀석 타이밍 러시를 해 눈은 충혈돼가지고 뮤직박스를 안 감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이거 한번 안 감아볼게요 뭐가 나오나? 자 뮤직박스 빨간불 떠서 음악소리났어 음악소리났다 프레디 피자 가게 어웨이크닝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추천을 받았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이번에 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뭔가 퀄리티는 좀 단순한 편인데 단순한데 시간이랑 게이지가 빨리빨리 날아서 거기서 이제 조금 긴장을 하면서 해볼 수 있는 프레디 피자 가게 게임이었어요 블레이드 위바 이었구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